김동연 경기도지사가 8일 취임 100일을 맞아 도민의 뜻을 담아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며 기회수도 경기도를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민선 8기 경기도는 도민과 소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소신에 따라 도지사 공관에 입주하지 않고 공관을 도민, 소통 공관으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도민을 대상으로 직접 공관 명칭을 공모해 새로운 이름을 도민을 담은 공관이라는 의미를 가진 도담소로 확정했습니다.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 취임 100일 맞아 도담소에 공식 현판을 달아주는 한편 새로운 도지사 공관, 이름, 공모전, 수상자 등 15명을 초청해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행사에서는 경기도 온라인 중계를 통해 소외지역으로 불리는 파주 해마루촌 거주 주민들과 이원 생중계 현장 소통도 진행했습니다. 현판식이 끝난 뒤 김 지사와 참석자들은 함께 수원 화성 둘레기를 걸으며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참가자들과 함께한 오찬 간담회에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으며 지난 취임 100일을 돌아보고 더 나은 경기도청을 위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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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